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어렵게 딸을 출산한 이 씨. 눈에 나와도 아프지 않은 딸은 건강하게 자라서 벌써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천사 같았던 딸이 최근 사춘기에 접어든 건지 용돈을 받으면 비싼 화장품을 사는데 탕진하고 친구 부모님과 비교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사사건건 엄마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까지 내뱉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와중에도 머리가 좋은 딸은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이를 핑계로 부모에게 더 큰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다 커버린 딸을 이제 와서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 씨. 이 모녀의 관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월 21일 일요일 부부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만큼은 부부 얘기는 좀 하지 말자 해서 고등학생 딸을 가진 어머니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이혼 문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렵죠. 우리 가족분들도 가족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고 댓글 조언 많이 좀 달아주십시오. 내용 시작해보죠. 일단 이 씨는 현재 50대고요. 당시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곧바로 좀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몇 년간 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노력 끝에 딸을 낳게 됐는데요. 3년 뒤에 이어서 또 딸을 출산하게 됐고 그 딸들이 지금 17살 그리고 14살입니다. 이 딸들은 여태까지 큰 속삭임 없이 잘 자라왔고요. 특히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애교도 많이 부리는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이 큰딸은 어릴 때부터 좀 쌀쌀 맞긴 했는데 그렇다고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고 공부도 꽤나 잘했습니다. 이 집안이 넉넉한 편이긴 했는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부모가 옆에 붙어서 살뜰하게 챙기기까지는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 채팅창에 딱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이혼! 딱 했는데 오늘은 버려! 아직 좀 더 들어보세요.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그런데 첫째 딸이 사춘기가 온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네. 중학교까지는 평범하게 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좀 했었는데 공부를 좀 잘했다고 했죠. 그런데 외국어 고등학교는 가지 못하고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고등학교에 가면서 조금 변했던 것 같아요. 화장도 하고요. 또 그리고 머리에 파마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엄마 입장에서 또 아빠 입장에서는 고등학생이라서 외모에 좀 관심이 많아졌나 싶었는데 그 정도가 좀 가해집니다. 어느 날 말도 없이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 때야 우리 박 변호사님 다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자아 들고 다니면서 이마 위에다 해서 3cm 넘어가면 이발기를 확 밀어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는 고등학교, 중학교 다 두발이라고 그때 표현했었는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걸리면 다 예전 일본식 기계로 다 밀어버렸어요. 실제로 중간에 없는 사람도 있었고 남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해보면 다 고소하거나 심각한 인권 침해인데 그때는 뭐 그냥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요즘에 뭐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진짜 큰일 나죠. 그런데 염색 이런 거 되는 학교면 뭐 사건 없지 않겠습니까? 네, 뭐 사실 요즘 뭐 염색 정도를 가지고 큰 문제 삼는 분들은 많지 않죠. 학교 차원에서 물론 학기 중에는 염색을 이제 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는 곳들도 있지만 이제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노란 머리를 했잖아요. 엄마는 물론 싫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니까 외모에 관심이 많을 때니까 그런 화장도 요즘은 고등학교들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도 그냥 할 만하지 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것들이 이 첫째 딸 용돈이 한 달에 30만 원이었대요. 그런데 그 30만 원을 전부 명품 화장품을 사버린 겁니다. 그런데 엄마도 사기 어려운 그런 고가의 화장품을 막 사오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엄마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자기 살 뺄 거라고 며칠씩 또 꼴줄쫄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에 신경 쓰는 건 좋지만 좀 과한데라는 걱정이 시작된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할 아이도 없고 말이죠. 하지만 저런 상황을 딱 목도하게 되면 좀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춘기 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교복 아시죠? 교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복을 리폼을 해가지고 품을 딱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프가 안 올라갈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몸은 굴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엄마가 좀 잔소리를 좀 하지 않습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면 그걸 들어야 되는데 뭐라고 답을 했냐면 하, XX 욕입니다. 이거. 엄마나 이래나 해. 내일에 신경 꺼. XX. 이것도 욕설입니다. 진짜 그러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쳤고요. 충격 먹은 엄마나 부모님들이 뭐라고 화를 내고 달리기도 하고 용돈도 안 줘봤더니 용돈 안 줘면 아예 학교를 안 가고 방 안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용돈을 끊거나 어떻게 설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방법을 써왔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보통 버스 같은 거 타고 가다 보면 여고생, 남학생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욕을 잘하는지 막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진짜 야, 이 자식들 하는데 뭐 하고 싶은데 그러다 또 맞잖아요, 제가. 그런데 아무튼 이게 자기들끼리 그런 거야, 오케이. 야, 이거를 그 쌍욕을 부모 앞에서 한다?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 대상으로 이렇게 하지도 않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상황인데 또 얘가 머리는 좋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전교 1등을 놓치지를 않아요. 이 외고 진학 실패하고 일반고 진학하고 나서부터 공부에 좀 더 집착을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학원도 3, 4개씩 다니고 싶다고 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내가 낸 데 이런 마음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면 내가 전교 1등 하는데 그거면 된 거 아니냐, 뭘 더 바라냐라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와서 부모를 할 말을 잃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푸차인 잡 한번 잠깐 약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착한데 전교 꼴찌 딸이 좋다. 동그라미.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하다. 중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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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도 없어. 그런 거 없어. 우리는 극단적으로 달립니다. 착한데 전교 꼴찌 딸. 진짜 이거는 고민됩니다. 진실하게 해야죠. 진실하게. 이자연 기자하고 우리 박준 변호사. 성격은 드러운데 전교 1등이다. X. 이거 애매하다. 골라야 돼요. 일단 2대 2로 하겠습니다. 전교 1등입니다. 지금 이 딸은. 전교 1등입니다. 제가 박 변호사님.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서울대에 간 선배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진짜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학교와 가정에서 상당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담배를 하루에 두 갑씩 피웠어요. 고등학생이. 안 되죠. 하지만 다 용서해 줬습니다. 왜? 서울대에 갔기 때문에. 전교 1등이 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외모를 꾸며가면서 공부를 잘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간에 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필요하면 공부랑 다 연결을 시키는 것 같아요. 엄마 이거 사줘. 이거 안 사주면 내가 정신이 팔려서 1등을 놓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라 하면 엄마 정교 1등이 얼마나 안 해봐서 모르죠. 엄마는. 이거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공부를 해봤어야 알죠. 엄마가. 라고 하기도 하고요. 내가 서울대학교를 가면 우리 집도 엄청 부자가 되는데 엄마도 또 어디 가서 우리 딸 서울대 갔다고 자랑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나한테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런 말들을 반복을 합니다. 처음에는 좀 받아주기도 했는데 이거를 지금 언제까지 받아줘야 되냐. 그래서 지금 한계가 온 게 아니냐.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서울대 졸업한다고 꼭 부자가 되냐. 부자가 안 될 가능성도 더 높아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남편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 아빠죠. 아빠는 아까 우리 푸처엔저파에 오시면 무조건 X 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정교등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웬만하면 다 받아줘. 얘가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 마음을 알 거야. 라고 굉장히 오냐오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는데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아빠만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한테는 굉장히 잘하는데 또 엄마한테는 아빠한테 못하는 것처럼 더 못하게 돼가지고 점점 더 심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참 어렵네요. 그런데 동생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언니가 이러면 동생도 아니 언니도 저러는데 나도 저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니가 동생한테 못되게 굴어가지고 둘째도 언니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동생이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전원을 싹 빼버립니다. 아주 콩추 바찌 같아요. 그리고 동생에게 신발을 새로 사면 그 신발을 몰래 신어가는 거예요. 아마 발 사이즈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행동을 하니까 당연히 동생이 싫어했겠죠. 그래서 신뢰해서 받았는데 그런데 둘째는 공부를 조금 못합니다. 많이 못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중학생이라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그전에는 엄마가 큰애한테 공부해라 공부라고 했는데 공부를 잘해도 인성이 부족하니까 둘째 딸한테는 공부하라고 강요를 안고 인성이 우선이니까 공부를 적당히 하고 인성을 갖추는 게 낫겠다 싶어서 공부하라고 크게 강요는 안 한다고 합니다. 하하 진짜 인성이냐 아니면 공부냐 진짜 양자택일의 상황인데 아무튼 최근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사건이 터졌습니다. 큰 딸이 한 달 전에 중간고사를 받는데요. 당연히 1등이었고 이번에 올백에 가까운 점수가 나온 겁니다. 성적표가 나오니까 의기양양에서 평상시에 눈여겨봤다면서 명품 운동화를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니까 그게 200만 원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200만 원 가까운 운동화 사달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해서 일단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갑자기 자기 화장품이며 뭐며 온갖 물건들을 다 던지면서 화를 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고작 이거 하나 못해주냐 이런 논리였는데 욕하면서 물건 던지기까지 하는 딸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이게 전교 1등인데 인성에 들으신 것처럼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 딸 어쩌면 좋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일단 거의 올백 지금 완전 전교 1등 그런데 200만 원 운동화 힘들게 공부했으니 사준다 아니다 절대 안 사준다 팀장님부터요. 사주지 않겠습니다. 사주게 되면 버릇이 돼요. 이번 기회에 엄마 아빠가 단합해가지고 첫째 딸 교육을 확실히 시키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럼 박상희 소장님한테 와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저는 근데 아무튼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200만 원짜리 운동화는 사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른들도 신지 못하는데 아이한테는 절대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때까지는 조용조용 착하다가 고등학교 때 와서 염색도 하고 친구와 동생도 못 살게 굴고 이렇게 명품 요구하고 그런데 학습 스트레스가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꽤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품 운동화 200만 원은 절대 안 되지만 이 아이가 왜 이런지를 알고 이 아이가 원하는 바는 들어보고 그 기본적인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엄마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난 저는 지금 나와 계시는 이 네 분이 약간 조금 아 이 본심을 숨기고 계시는 게 아닌가 아 뭐 저는 이제 저희 중3짜리 딸이 있는데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잘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보면 다른 데 좀 신경을 덜 쓰는데 이 친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잘하고 또 공부하고 이걸 연결시키는 어디서 이런 걸 배웠는지 천재 천재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공부를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울면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 제일 얄미운 애들이 있잖아요. 정말 부럽기도 한데 제가 가수 박진영 씨가 저희 고등학교 선배인데 앞서 그 사례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는데 이 양반이 세상에 공부도 잘하고 놀기는 또 엄청 잘 놀아. 아무튼 어쨌든 간에 200만 원짜리 운동화는 사실 학생들한테는 큰 거기 때문에 저도 두 분하고 똑같이 제 딸이라고 하더라도 공부보다 인간이 돼야 되거든요. 인간이 되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오기는 많이 왔는데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이들한테 공부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하고 사람 사회생활하는 그걸 배워야지 공부 1등 하면 뭐하노? 인간이 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이런 경험을 안 해봐서 전 결정하면 좋긴 좋을 것 같을 텐데 말할도 못 하겠어요. 근데 뭘 속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궁금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 그래도 부모 공부 잘하면 좋지. 공부 잘해도 사이가 안 좋으면 너무 힘들어요. 공부를 암만 잘해도 엄마, 아빠랑 계속 다투고 공부 잘하는 애가 또 그렇지는 않던데 제가 알기로는 못한 애들이 다투는데 이런 게 드물게 드문데 어쨌든 간에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부모 키우는 입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아이가 다 똑똑한 아이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정서도 인성도 인간관계도 망치는 것을 그냥 묵과하겠다라는 부모님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건 좋고 조금 공부 잘하는 걸 많이 좀 자랑스러워하고 좀 생각해 줄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아이가 버릇 없다면 그건 좀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혼내고 싶을 것이다. 네 좋습니다.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은 지금 말씀을 듣고 계세요. 정말 뜨거운 반응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장순균님 학교 우등생이 사회 우등생은 아니더라 하셨고요. 엔젤님 공부 잘해서 부모 주냐 지 좋으려고 하는 거지 하셨습니다. 또 니나 리리님은요. 인성이 저런데 공부만 잘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돼야죠 하셨고요. 김나미님 그래도 저 집 애는 공부라도 잘하지 우리 집 애는... 성격도 안 좋고 공부도 못하고 안타깝습니다. 문제이긴 한데 인성 교육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안 그러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나빠요. 공부만 잘하고 사람 덜 된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도 나쁘고 공부도 못하는 게 제일 나쁜 거죠. 그게 오히려 낫지 않... 모르겠습니다. 성격도 나쁘고 공부도 못하는데 나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기 안 좋은 인성을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화이트 범죄로 이런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